가우스 많이 들어봤다 했더니 오늘 오기 전에 박자 다 외워왔는데 다 깜짝이야 다음판 해봐야겠다 있는지 몰랐어요 이 노래가 오픈이죠? 네 오프닝 아 돋는다 이것이 바로 오더콕 퍼레이드 히히 상페이지 다 받을걸 바로 이 쌍련 이 노래는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